나 진짜 여기서 고기 많이 잡으면 기한 인정. 나도 인정. 이 바람이 통하니까. 던지자마자 잡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패스 낚실때 작년에 사가지고. 이야. 비도 오고 딱이다 딱이야. 잡았다 잡았다. 어른도 어르신들이. 와 또 잡혔어. 와 여기가 많이 잡히는 곳인가 보다. 아니 잡으라고 풀어놨으니까. 그래도 못 잡은 사람들은 못 잡아요.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좋았어. 그 손맛이거든. 알지 알지 손맛. 알지 알지. 끼릿한 거. 이게 원래 첫방에 나오는 애 대박인데. 왜 이렇게 피실도? 어떻게. 이야 부작이 잡으시는. 야, 붕어. 아이고, 찐낙실날 걸 그랬나. 여유 있네, 아직은. 너무 설레어가지고, 저 때는. 손끝으로 딱 느껴져야 되는데. 베스트들이 다 집에 갔나? 입실 한 번 안 주더라고. 물고기 이렇게 많은데? 안 갔는데. 저쪽으로 한 번. 에이 씨. 어? 왜? 큰 고기가 엄청 많아. 우와. 싹 깔려있어, 저기. 베스트야. 붕어인가 보다, 붕어. 싹시가 이렇게 빡세하네. 운동이네. 와, 형들 진짜. 많이도 돌아다녔다. 우프지 않을까. 에이 씨. 에이. 실패라고? 저기서 한 두 시간 있었어요. 저기 찐낚시. 빌릴 수 있어요, 붕어 낚시. 붕어 낚시 하시는 거예요? 원래 붕어 낚시 타죠? 네, 붕어 낚시 타죠? 네, 붕어 낚시 타죠? 붕어 낚시 타죠? 네, 붕어 낚시 타죠? 아이씨.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넣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제. 아이씨. 선생님, 제가 여기서 제가 할게요. 이거 찐낚시는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해가지고. 아이씨. 이제 찐낚시 이제 맞춰야 돼요, 이거를. 어, 일자로 소개. 그래서 붕어침 해 먹어야지. 붕어 닭찜 해 먹으면서.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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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탕 좋지, 매운탕, 매운탕. 오래 기다렸다. 아, 인간 내구. 아, 좋다. 날씨 그냥 비 오고 그냥. 오케이. 시원하네. 가자 이제.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거 좀 봅시다. 아이고, 기가 많이 오네. 다 잘 안 잡히는데. 아, 잡히네. 아, 이 새끼들 다 배가 당했네. 아, 이 새끼들 다 배가 당했네. 아, 잠깐만. 아니, 같이 날 맞아요? 아, 이거 다른 동네 같아. 왜 옆에 있는 것은 다 배가 형만 안 돼요? 아, 이 포인트가 안 좋은 거야. 아니, 기현팔사님은 나 혼자서 한다고 옆에는 낚시TV 같은데. 선생님, 저 떡밥 조금만 써봐도 될까요? 아, 이게 떡밥이지 뭐. 이게 떡밥이? 네, 감사합니다. 비교를 해 봐야 알지. 애들이 고소한 걸 좋아하나 보네. 아, 꺼내줄 말지. 왜 계속 꺼내. 아, 좀 미루어. 아, 씨. 아무것도 없잖아. 부서판한 노래 반겨. 이름이 이런 노래가 있어? 노래 정말 잘 어울린다, 이 노래가. 푸른 한 포기도 없잖아. 너. 이 것도 완전히 소가 짠어. 그렇지? 지렁이 없어요?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가 또. 지렁이. 미안하다. 지렁이 한 다섯 마리씩 꼈어, 또. 아, 좋아, 좋아, 좋아. 그래, 그래. 안 돼, 갈게. 어, 일단 돼요! 저건 지가 가라앉는 거예요, 지가 가라앉는 거. 아, 가라앉는 거 아니야, 저거 무는 거야, 무는 거. 저렇게 이렇게 서슬히 가라앉는 게 어디서 모르겠어. 입지를 왔었다고요? 입지를 왔었다고요? 그래, 지금 저 무는 거야. 오, 지렁이 떼먹었다. 지렁이 떼먹었어. 뭐 하는 거야? 아, 어떡해. 이제, 이제. 낚시 털어서 소리는 못 지르고. 소리 지르면 아시더러 화내요. 어, 이게 그렇게.. 아, OK에. 아이고, 씨.. 아, 이 싸가지 없는 놈들. 이게, 감정이 되더라고. 씨, 진짜 마지막이다, 마주오라. 마지막이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다, 이거. 낚시만 한 6시간 했는데 6시간. 진짜 이제 세상에는 나랑 저 찌밖에 안 보이더라. 아, 눈앞에 저렇게 있는데. 에이. 나가지고 그냥 똥칠한테까지 살아라. 우울지도 않아.